자막을 당해서 투옹가 파스타 같은 크림, 새우 먹자! 어 나는 좋아 우린 많이 먹자, 웨이비도 먹으니까 많이 먹자 그러면 이제는 좀 가깝게 사니까 이거 명나노일 파스타 너무 예쁘다 그래?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화장 좀 했어 변경할 수 있어, 이거 새우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, 스테이크 크림 아무거나 이건 스테이크야, 이게 스테이크 아무거나 에이드 두 잔이 나오는구나 요거에다 에이드 두 잔이 나오니까 이거 피자 하나 하고 커피 커피로 변경하면 되지, 그럼 결제도 여기서 바로 되나? 아니, 결제는 나가면서 하면 돼 기후에 맞게 풀어드시는지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잘 섞어서 보셔야 돼요? 네 다 먹을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거야 맛있어 음, 양이 많다 맛있어 맛있어 강도 되게 깊숙이 돼 있어 고유 언니,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카메라 여기 ! 사실은 facile 무슨 상륙에 boi 손을 먹다 남기면 딮키튜 맛있게 드세요 한번IL 조심해 우리 오늘이 사진에 진심인 사람들이 저희는 딱 들어가야 해 NG 장면 여태까지 자몽에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네요 이 붓기도 좀 딱 맞지? 딱 좋지? 신발도 이쁜다 이거 옛날에 언니를 만났다고 몇 년 전에 만났다고 했는데 근데 누가 나 안 하셨다? 언니가 안 하셨다? 나 못 본 것 같아 언니가 아비뇨 포랑에서 왔다 그때마 못 본 것 같아 글로벌 그때마 없었나? 응 내가 그냥 잡혀서 신발이야 여기도 컷 미안해 언니 잘 들어가야 돼 맛있게 양념 별표는 잘 지내니까 예쁘게 먹을 수가 없네 어 나도 그냥 뷔페 그냥 들고서 먹던지 아니면 조금씩 그냥 잘라서 저는 괜찮아 내 얼굴도 나오고 먹방 찍으면 좋을 텐데 전날 반경통에 반경통에 엄마들한테 잤어 웬만하면 엄마한테 다 깔아 언니 그냥 어우 이 얘기 좋아 이거 들어갈 거야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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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만 싸가요? 다 먹음 아 너무 웃겨 심지어 나 토요일은 다 먹었다 여기 왔다가 다섯 시에 또 부천에서 다 먹음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월요일입니다 주부들은 주말동안 더 바쁘죠 저도 주말동안 바빠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고 밀렸던 산림 월요일날에는 진짜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 월요일에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요 일을 할 때 계획을 짜 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를 메모를 해놨거든요 식물 키우는 거 거기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마늘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바짝 말려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거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보고 주말에 가족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제가 청소기를 못 돌려요 그래서 청소기 돌려야 되고 잔뜩 쌓여있는 빨래도 돌려야 되고요 흔한 산림이긴 한데 제 브이로그처럼 월요일을 지내는 인돌 소설 맘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까 해요 영상 중간중간에 도움이 되실 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비닐봉지 소관 안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린 다음에 넣어놓은 거 정리마켓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에다가 빼서 일단 쑤셔놓고 걸어두고 여기 밑에서 뽑아서 쓰는 거야 오늘은 앞치마를 그냥 이거를 입을게요 더워지니까 빨래가 너무 자주 나와요 우선 흰색 빨래를 흰 빨래를 좀 해야 되겠어요 보고서 이렇게 보면서 물티슈 대신 쓰는 면수건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냥 막 쓰거든요 하얀색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젖은 수건 좀 딴 저쪽에다가 걸어놓은 거 빨래바구니에 젖은 수건 안 넣으려고 이쪽 편에다 걸어둔 거 다 넣었고요 아이옷에 묻어있는 음식물 묻은 거 있으면 비벼서 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헬기가 나와요 오늘 싱크볼에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수건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편리해요 굳어있는 거 어른들도 마찬가지 에어파도 뭐 먹다가 자꾸 와이셔츠 뭐 그런 데다 흘려 안에 돌려도 돌려도 끝이 없어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려고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세제함 있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닦아줘야지 깨끗해 보이는데 이제 세제가 비워졌다고 이 세탁기는 여기 알림이 뜨거든요 세제가 떨어졌다길래 이제 여기를 넣으려고 보니까 노랗게 돼 있는 거예요 물때 같은 거 아니면 세제 때 여기 통 다 분해해가지고 닦아서 다시 넣었어요 돌리고 청소를 미뤄야 될 거 같아요 어 꺼졌네 맞춤제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주말 동안 청소기 못 돌린 거 지금 돌릴게요 아 근데 너무 더워서 앞치마 못 하겠어요 앞치마 벗어야겠어요 앞치마 벗어야겠어요 아 아 힘들어 에어컨을 켜고서 청소기 돌리면 좋을 텐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키가 좀 그러니까 그다음에 7월에는 세금도 나오는 달이니까 최대한 좀 맡겨야 되거든요 실린팬은 달기 참 잘한 거 같아요 폭염 때는 뭐 큰 도움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바로 아래에 앉아있을 때는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을 다른 곳까지 이렇게 가게 해주니까 저희 집 주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안 달았거든요 저쪽까지 시원한 공기를 가게 하니까 유용한 거 같아요 실린팬이 제가 이전에 잠시 20평 정도? 그 정도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청소기 이렇게 짐이 잔뜩 있다 보니까 청소기도 잘 돌리지도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물티슈로 이렇게 닦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또 다시 늘려서 오다 보니까 저한테는 전에 33평 살았을 때도 청소기 한 번 돌리면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물걸레지를 못하겠어요 로봇청소기가 있어야 될 거 같긴 해요 돈 모아서 사야죠 이렇게 34평도 청소하기 힘든데 저는 40평 때는 못 살 거 같아요 저희 집 네 식구는 34평이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짐이 없다 아이들 짐 최대한 줄여서 하면은 미니밤을 하게 살면 24평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청소하기 쉽잖아요 34평도 저는 청소할 때 저는 거거운 거 같아요 50대가 되고 보니까 체력도 안 되고 청소를 거거워요 오늘 같은 더운 날에는 더 그렇네요 이렇게 선회를 할 때는 한 바퀴 쉼 금방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지치는 거 같아요 기운 내서 아빠하고 알파롱도 하고 가야겠어요 청소기 끝 이제는 마늘을 보관할 차례예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였거든요 키친타올 깔고 계속 보관하다 보면 나중에 곰팡이가 썰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김치냉장고에 보관인데 대신에 중간중간 한 번씩 열어서 물기를 흡수한 키친타올을 빼서 새 거로 갈아주거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신문지가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키친타올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 저희 집에 이거 흰색 면 수건은 좀 물들을 수가 있어서 손수건이거든요 아이들 아기 때 썼던 거 키친타올 여기에다 이렇게 말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김치냉장고에 보관할 건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랍에다 놓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가루 종류를 잔뜩 사놔갖고 여기다 보관해야 될 거 같아요 지퍼팩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사용했던 지퍼팩이거든요 여기 속에다가 먼저 신문지를 깜빡하게 한 장만 할게요 요즘에 신문지 구하기가 힘들어서 신문지도 아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 놓고 이걸 한번 밑에다 깔아요 이거 한 일주일 말렸나봐요 바빠가지고 이거를 도가하나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마늘 냄새가 계속 났었어요 오늘 해서요 아 깜짝 말랐어요 근데 상태가 이제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처음에 봤을 때 상태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물러있는 거 있고 그래서 한 몇 개 많이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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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 거예요 하나 완성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다시 피친타올 대용 면수건을 감쌀게요 세 개 뽑아왔어요 세 개 더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한번씩 빼서 물기가 이제 물기에 젖어있을 거니까 빼서 세수건으로 이제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진공포장된 거 같죠?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빼주고 말려서 보관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했더니 마늘 먹을 때 까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두 자리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두 봉지 놓고요 먹을 거는 여기다가 딱 놓고 정리 끝 잠시 휴식 시간 오늘 너무 더워요 저희 집이 고층이라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한데 한 시 정도 됐는데 너무 더워요 조금 이따 아이도 데리러 가야 되고 더우니까 걸어올 때 지치나봐요 제가 가방 흔들어주러 아직도 가거든요 집에 있는 엄마니까 안방 베란다 쪽 안방 베란다 쪽 고기를 좀 한 다음에 데리러 가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 식물 위치를 좀 바꿨어요 안방 쪽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게 문이 다 안을 이쪽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고 식물을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여기다 선반 같은 거를 옷질해서 하고 싶진 않아서 이거를 갖다 놨거든요 둘째 아이 방에 있는 이 행거를 치우면서 아이 방 앞에 있는 팬트리에다가 여기다 드레스룸을 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었거든요 이 행거가 필요 없어서 이걸 여기에 가져가서 이제 행잉클렌테리오를 좀 하려고요 이 밑에는 이렇게 식물을 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평평하게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티로포를 이렇게 됐어요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더 이쪽 벽으로 눕히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빼서 안 내려가게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뒤로 이렇게 눕혀질 것 같아요 최대한 이 식물들이 벽 쪽으로 붙을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해보려고요 연결 부위 있죠 최대한 들어 올려서 고정을 딱 시켜 놓으면 이게 뒤로 좀 이렇게 눕혀질 것 같아서 그걸 해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식물들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꽉 들어가게 하고 여기만 이렇게 세운 쇼핑백 끈을 한번 감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작은 나이소 여기에 재료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 같은 거는 좀 잘 생각하거든요 보면 저걸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왠지는 여기서 눌리네요 안되겠어 다른 걸로 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찾아낸 전선 테이프를 감아야겠어요 이걸 예전에 어떤 분한테 여러 장을 받았어요 왕창 지금 몇 년째 요거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테이프를 감싸서 가리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하면 좋을텐데 하얀색이 없어서 안 내려가게 이제 감으면 되겠죠 테이프니까 고정도 잘 되고 이렇게 다 이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감았어요 안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면 더 좋겠죠 고정을 시켜주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전선 테이픔이 딱 좋은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놔도 굳이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 딱 붙었어요 이쪽 부분은 붙었는데 저쪽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대칭이 안 맞아서 그래도 최대한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었죠 눕혀진 상태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걸어야 되겠어요 나한테 지금 상태가 좀 안좋아졌어 최대한 벽에 붙게 되니까 딱 좋은데요 괜찮네요 더 많이 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래 건조되어 있으니까 굴거우 이렇게 걸어도 돼요 어때요? 딱 좋죠 푸르푸르타니 굿 또 식물을 키우기 쉬운 거 그런 거를 몇 개 주문을 했어요 배송 오면 보여드릴게요 방울토마토가 이게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 열린 건데 빨갛게 돼서 따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가지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지치기 하고 여기다 그냥 꽂아두면 산대요 그래서 해봤는데 시들시들어 하긴 한데 근데 이게 살찌 어? 요거는 상태가 괜찮네 음 요거 한번 따먹어 봐야겠어요 음 요거 한번 따먹어 봐야겠어요 음 음 맛있어요 근데 껍질이 두꺼워요 껍질이 좀 질겨 음 음 도정동은 튀어 볼 만하네요 음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예 이제 학교 끝날 시간 됐어요 양산 하나 들고 데리러 가야겠어요 갔다 올게요 오 도둑 모짜렐라 아예 고춧가루 소고추냉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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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맛있잖아? 뱁